여러분 종잉해요 모의고사 4번 깔겠습니다 갑은 건보공단 소속 근로자로서 노동자 인터넷 게시판 행시 문제 변형이죠 이사장을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를 했다 공단이 갑이 인사 규정상 직원 의무를 위반하고 품위 손상했다는 이유로 먼저 뭐 했다 직위해제였습니다 직위해제 첫 번째 생각해 보시고요 또 건보공단이죠 건보공단이 법률을 부과하고자 하면 그것은 행정청의 지휘에서 행하는 처분이 맞습니다 이유는 바로 뭐다? 이유는 국민건강보험법이라거나 보험료징수법이라거나 여기서 건보공단에게 위탁받은 사무가 위탁한 사무가 바로 법률 부과하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직원을 뽑고 직원에 대해서 인사조치하는 것은 건보공단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행하는 것일 뿐 이것이 위탁받은 공행정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의 인사조치들을 행정청의 지휘에서 행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공단의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사법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법행위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직위해제를 하고 같은 사유로 징계에 해임을 들어갔습니다 이래야 되면 앞에 거는 임시적인 조치고 뒤에 게 최종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최종적 조치가 행해짐으로써 어떻게 되죠? 흡수됩니다 흡수되고 효력이 손해를 한다고 했죠 갑은 종로의 직위해제 처분 및 해임 처분 행위가 두 개면 사건도 두 개라고 했습니다 사건 두 개고요 재심신청과 구제신청을 했는데 기각이 되었다 누가 들어왔습니까? 종로의에 재심 들어간 게 근로자 쪽입니다 그러면 초심 진호의 거쳐 왔을 텐데 진호의가 기각이었겠구나라는 걸 충분히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진호의 기각이고 중로의도 기각이고 기각기각에 1유형 지금 걸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심신청을 하는 시점까지 아직까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구제신청 함께 들어갔을 테고요 이후 갑은 재심 판정 중에서 해임 처분의 취소를 간소송을 제기해서 다투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초심 재심 거치고 소송 단계입니다 소송인데 직위해제는 장시 유보 해임 부분에 대해서 소를 이미 제기해 놨다라고 했죠 이 말씀은 뭐예요? 다투고 있는 중입니다 다투고 있는 중이니까 이 해임 처분이 제거될 수도 있고 제거되지 않을 수도 있고 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즉 해임 처분의 효과는 아직 완성이 안됐고요 공단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아직 종국적으로 상실됐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단 공단의 인사 규정상 직위해제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직위해제에 대한 기록이 말씀한다고 되어 있기는 하나 여기서 조심하세요 여기서 하나입니다 하나 그 전력으로 인한 승진승급 제한을 가하는 등의 이런 불익규정은 없음을 전제로 한다 행시 문제랑 똑같은데 이 뒷부분이 달라진 겁니다 뒷부분이 그러니까 흡수되어 지금 직위해제 부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직위해제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를 하는데 그런데 아직 설문 1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재심판적 중에 직위해제 부분에 무효하게 될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이 소 제기는 적법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행시 문제에서는 이게 취송이었고요 여기서는 무효하게 소송입니다 무효하게 소송 같은 경우에는 재결주의에도 불구하고 원처분에 대해서 바로 제기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재심을 거쳤을 때는 그때는 재결주의 규정이 또다시 적용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재심 판정에 대한 무효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게 맞습니다 이 부분 차이점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불익규정이 없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되겠죠 무효하게 소송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로자가 중노의 재심을 신청했다고 함으로 진호의 초심 기각을 알 수 있다 무효하게 소송에는 전치주정되지 않는다 18조를 38조 1항에서 조정 안 하고 있죠 그러므로 재결주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심 없이 진호의의 처분 즉 초심 판정 원처분에 대해서 바로 소재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여기서 이미 재심을 거쳤다고 하고 있으므로 재결주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 그러므로 재심 판정 대상으로 소재기해야 되는데 재결주의는 대상적격 소송요건 문제가 맞다고 했죠 대상적격은 문제가 없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근기법 31조 2항 지금 부당해고 사건이죠 여기서 31조 2항에 따르게 되면 근로자는 소재기할 수 있다는 원고적격의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고적격도 문제가 없죠 대상 넘어갔고 원고 넘어갔고요 피고는 노동위원회법 27조 1항에 따라서 재심 판정에 대해 제기하면 중노의 자한 상대로 하면 되는 거고요 무양의 송이니까 재송기한 제한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 관리는 건 협의의 수익이죠 협의의 수익 직위의 죄는 이미 실효되고 없단 말이죠 그런데 직위의 죄를 왜 다투려고 하느냐 이 문제가 걸립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유로 해임 처분이 나오면 따라 이거 핵심입니다 동일한 사유가 됩니다 같은 사유다 라고 하게 되면 흡수돼서 효력이 소멸해요 하지만 뭐라고요? 사후적으로 효력이 소멸하니까 직위의 죄를 받았었다라는 전력은 남습니다 전력은 남아요 그 다음 전력은 인정이 되나 그에 따른 불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임 처분을 다투고 있는 중이니까 공단의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완전 상실한 것도 아닙니다 만약 불의 규정만 있었더라면 협의의 수익이 인정될 수 있었을 텐데 여기서 핵심은 불의 규정이 없었다 이게 핵심이 되는 겁니다 이게 논점 모음에서 말씀드렸던 취소의 협의의 수익에 대한 문제는 무효학위청에 가서도 그대로 유효하다 이 부분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 재심 거쳤으면 무효학위청도 여전히 대상적격의 재결주의 적용된다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됩니다 설문 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공단이 초심 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해고된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피신청임에 신청인을 원직복지치고 얘가 공단 사용자적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에 재심 판정 및 구제 명령에 대해 취소를 제기하여 다투고 있던 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앞선 본문에서 연결이 됩니다 초심이 기각이 되어있는 상태이고요 근로자가 재심 신청과 구제 신청을 같이 했죠 그런데 여기서 초심을 취소한다 이게 바로 재심 신청 부분에 대한 재심 판정입니다 그리고 구제 신청을 같이 들어갔죠 이 뒷부분에 얘를 원직복지시키고 급여를 지급하라 이게 구제 신청 부분에 대응된 바로 중동의 처분입니다 이렇게 재심 판정과 구제 명령이 나왔는데 그러면 소송은 누가 제기합니까 여기에 불복하는 건 반대로 사용자 쪽이 되겠죠 사용자가 소를 제기해 다투고 있던 중에 갑이 민사법원의 별소로 제기한 해고 무효확인회소에서 갑의폐수 판결, 근로자 원고폐수 판결입니다 그 말씀 바로 뭐죠? 정당한 해고다 이거죠? 정당한 해고다 라는 내용이 확정이 됐다면 그러면 이번에 이 취소 소송에서 이 취소 소송에서 행정법원에 어떤 판결이 될 것인가 이거입니다 여기서의 행심은 바로 협의의 소액이 인정되냐 안 되냐 이거죠 노동권리 분쟁의 핵심은 사법상 권리관계 부분입니다 민사소송에서 그 사법상 권리관계에 대해서 확정을 지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행정소송 부분이 소액이 없어서 각화될 것이냐 이건데 앞에 논전 모험에서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구제 명령을 취소시킬 실익이 여전히 남는다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정당한 해고인데도 복직시켜야 되고요 안 하면 이행방제금도 부과될 수 있고요 이러한 불이익이 남게 된다 우리는 공법과 사법의 이원적 체계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공법관계 문제는 공법관계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점 행정소송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점을 민영하시면 됩니다 중노위가 근로자의 재심신청 구제신청을 인용해 근로자가 재심을 신청했죠 이에 불복해서 사용자가 요번엔 사용자가 손을 제기한다 근로자의 무효하게 되소가 기각돼서 확정됐다 행정적 그 다음 사법적 구제 절차는 선택적으로 또는 동시에 갈 수 있단 말이죠 동시에 갔던 거죠 동시에 갔던 거죠 사법관계에서 정당한 해고라는 사실이 확정됐다고 봐야 된다 민사고 법원이 이렇게 판결됐다면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민사 판결의 확정만으로 행정처분인 구제 명령이 바로 치료되는 것이 아니다 이건 공법관계 문제고 이건 사법관계 문제다 만약 근로자가 재기한 소송이라면 지금 또 기각되고 재심에서 근로자 수송을 제기했다면 그렇다면 더 이상 구제 명령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되어버려서 정당한 해고라는 것이 확정됐기 때문에 노동위원회는 구제 명령을 할 수 없고요 행정법원도 구제 명령을 하라는 판결을 내릴 수 없는데 소액이 부정돼서 각화될 것이지만 이것은 간접적 구제 방식 즉 구제 명령을 통해서만 해결되는 방식이 행정적 구제 절차죠 사용자 수송이다 사용자 수송이기 때문에 이행 강제금의 부과 아직까지 부과 전이면 부과를 막을 수 있고 만약 부과가 돼 있다면 강제징수, 징수를 막을 수 있고 이미 납부를 했거나 이미 징수가 됐다면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행 강제금을 이와 같은 이행 강제금과의 관계에서 구제 명령을 공법상 구제 명령이나 처분을 취소받을 실의금 누구한테는 사용자한테는 여전히 인정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에 민사 확정 판결의 기판제였다 그럼 뭐예요? 여기서 행정소송은 본안 심리 계속할 수 있습니다 본안 심리 계속할 수 있는데 민사 판결이 뭐 나왔어요? 정당한 해고 그러면 정당한 해고라는 것이 이번 행정소송 쪽에 참 보시고 motion 본인의 작품에는 여러분의 작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 bab du킬 human 아니면 방안성 Torre 11월 19 Gill law 19 Gill 아멘